정말 저에 대한 모든 걸 진짜 파악하고 다 알고 있는 듯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아서 참 좀 의지가 되고 든든했던 것 같아요 그런 X를 이제 좀 정리해야겠다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 사실 그날 저는 좀 막 울고 그랬는데 저는 일방적인 사랑이 싫을 것 같아요 일방적인 사랑은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해도 굳이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랑 사귀면 어디로 데려갈 거야? 사귀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? 글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나? 같아서 이거 잘 교환했잖아 하ran? 하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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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 아멘